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과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중대재해는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암기할 때에 1, 2, 3, 4 부직텐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4 부직텐이라 외우시고 해석을 하실 때에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발생한 경우죠. 그리고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필기에서는 동시에 가는 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실기에 가면 이 동시에 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부터 핵심적인 사항,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실기에 가서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의 경우와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에 라는 말을 넣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대재해의 정의였습니다.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준을 물을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각각 한 가지씩 해당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것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혹시나 이게 착오가 일어나면 기준을 잘못해서 답으로 찾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1개월 이상 자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발생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만족이 되지만 1개월 가는 게 조건이 안 되죠. 이게 둘 다 조건이 같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않는 것은 하면 2번이 답이 되고요. 3개월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3개월도 조건을 만족하고 2명 이상인데 3명이니까 맞죠. 10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나 부상자, 이 부상자를 따로 떼서 보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붙여서 공부하다 보면 따로 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죠. 중대제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션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는 학습의 원칙이 아닌 것은 션다이크하고 파브로브의 조건반사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브로브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원리에 해당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4가지가 있었습니다. 션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원칙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학습의 원칙은 우리가 암기할 때에 준비해서 연습하면 효과 볼 수 있다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래서 준비해서 연습을 하면 효과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일성의 원칙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파브로브의 조건반사설,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치고 먹이주고, 종치고 먹이주고 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계속성의 원리가 있었죠. 계속성, 강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일관성의 원리가 있었고요.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전체를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개강일치가 언제냐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 그랬습니다. 파브로의 조건반사설에 해당되는 학습의 원리 4가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 나온 션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해당되는 법칙 3가지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 altura에 해당되는 법칙 Т bliss을 1,2,4,4,4,4,4,4,4,5,3,2,1,4,4,5 Telecom,4,5,4,4,4,1,6,4,4,3,6,4,6,4,4,1,6,5,6,4,4,6,8,4,6,7,6,1,2,2,4,1,6,8,4,8,4,5,4,5,3,4,27,2,3,7,6,7,4,1,7,7,2,8,7,8,7,7,7,7,4,1,1,7,7,8,7,8,1,8,7,8,7,8,7,8,7,8,1,7,8,7m,7,7,7,7,7, 감사합니다.